평택 한번에 앞쪽으로 길게 붙였습니다 풀어 나왔어요 이한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볼 가져오는 평택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한창 후 넘어졌는데 이한빈 열어줬습니다. 반대편 동점골 평택시티즌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지금은 김정훈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야 지금은 평택시티즌에 정말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어요 김정훈 선수의 정말 백만불짜리 슈팅이 나왔거든요 이야 왼발로 그대로 얹었고 골대 맞고 골키퍼 손도 못쓰고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은 아무리 재종현 골키퍼라도 이 골은 맞기 정말 어렵습니다